안녕하세요. 그만 건강했으면 좋겠어. 하나 줄 거야? 안 먹어. 그거 먹으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. 과자 안 먹는다고. 이런 것도 먹어야지. 싫어한다고 했지. 이게 산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? 많이 먹었어? 아, 이제 10중이다. 빨리 오라고! 한 번 더 하자는 거야, 설마? 나 혼자 갔다 올게.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